군무 복원 우리 저는 개나리 보러 가자 개나리 옆모습쪽으로 사진으로 사진으로 찍을까? 이렇게 세력이 다가오고 끝내주는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오오 좋아좋아좋아 됐어? 나왔어? 응 가자 지금 거북목이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헤었다 와 빈아 목이 아프진 않지? 아파? 아퍼? 머리가 많이 무거워? 근육이 못 버티니까 반절로 버텨서 아픔이 아프다 내가 볼 땐 조만간 목돼 사야겠다 목돼 사서 너무 힘들때는 잠깐잠깐씨 좀 의지해야되겠다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뭐랄까 쥐를 안다는거지 딱 맞춰가잖아 수빈이 옆에서 작년에 우리 여기서 물놀이 하고 했잖아 여기서?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여기 여름에 애들 많이 와서 놀아 여기 여름에 애들 많이 와서 놀아 아 진짜? 시원해 기자들 여기 가만히 Said 여기가 수술연기가 조금씩 아파 사는 내가 부사지 않았다 니 무릎을 만졌다가 니 다리에 어긋나게 어떡해 자 오늘따라 유난히 더 아픈것 같은데 괜찮아 야 너 뭐해 아우 지켜봐 얘 괜찮아? 나오니까 좋나봐 정신을 못 자겠네 아우 아우 정말 아 얘 진짜 왜 이러니 조언니한테 올라갈 때 엄마 올려줘 엄마 한 번 올려줘 마음 아프다 오늘 저녁 아프게 오늘 저녁 고기 먹어봐 고기 좋은 거 먹자 무슨 되는 거 그러면 어리고기 먹어야 된다 어리고기 어리고기? 응 먹고 싶다고 저녁 처음이야 어리고기가 맛있잖아 어리고기 먹자 엄마 어리고기 먹자 너무 감당받아서 왜? 할머니가 어리고기 왜? 양념갈비 먹기 싫어졌어? 옛날에 어리고기 할머니가 할머니가 1번을 내니까 아 우리 술이 먹고 싶은 거 뭐 할머니 위에 뭐 있잖아 어리고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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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식탐 있나봐 응 식탐 많아 응 호박오리 호박오리 호박오리구이 그렇고 좋아좋아 전화해서 미리 포장을 하러 갔다고 너무 배고프다 황토오리구이 포장하려고요 몇 시간 걸린다고요? 4시간이요? 응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안된대 안한대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안된다 이 말인데 내가 되물으니까 좀 당황하시네 양념 2인분이랑 소금 2인분 그럼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까? 중짜 2개 어머니 중짜 2개입니다 갑시다 혹시 부족할까봐 음식은 부족하지 않게 먹어야지 이제 좀 괜찮아 허리? 응 조금 나아요? 앉아있었더니? 하우 피로 귀여워 아유 어색어 어 피로 너무 귀여워 아빠같이 먹냐 바로 뭐냐 어 저기서 오 냉동실에 어 냉동실에 주비는데 엄마 아 너무 뜨거워 안 뜨거워 엄마 와 잘 먹어야겠네 처음 먹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마 할머니 한번 먹어 할머니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가 약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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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가 물이 왜 이렇게 많잖아 하늘이 먹고 싶은데 저렇게 다 같아 먹통 미세가 없었네요 저희가 옆에 보면은 크라운 버튼이라고 하는 거랑 넓은 버튼이 전원 버튼이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멋있다 오늘 의상하고도 이제 여러가지 간지 우리들아 아닌 거는? 이거? 그냥 이게 어? 별로는 아닌데 그냥 뭐 아래 작지 않나? 벌써 이게 틀리죠 그치 느낌이 완전 다르지 그게 이뻐 영화 할 건데 어때서 보나? 영화 할 건데 맘이 드는 거야 수십백미터까지 들어간다잖아 여기 이거 있어요 수십백미터까지 들어가도 문제없지 그럼 여기 선물 사고 엄마 선물 가라 가요 선물 선물 엄마로 살 거야 엄마 선물은 엄마 좀 킵해 놓을 거야 엄마로 도와줄게 아니야 아니야 그건 엄마가 하나 살 거니까 킵이야 엄마 태어나서 가라 가요 엄마 운동하세요 네 운동하려고요 일단 운동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수영의 고작 야 그럼 몇 년 됐어? 3년 넘었지 4년? 4년? 어 이거 이쁘네 엄마 그거 쓰니까 그 드라마 요즘 하는 그 김시현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 거기에 나오는 모수리 여사랑 그냥 닮았는데 모수리 여사랑 똑같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 풀 세트네 완전 아니 엄마가 수영한지 너무 오래돼서 다 새로 사야 돼 응 너무 오래됐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안 들렀어 아유 수영 꼭 둘러볼 필요 없었다 어느 수영이가 있기 때문에 엄마 마음이 다 들었어 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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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있는데 아유 내가 봤을 때 지금 완전 초보자 같은데 어? 풀 세트로 다 사는 게 수영이야 보여? 응 벚꽃 보여? 응 근데 벚꽃이 좀 전인가? 네 근데 여기 좀 그래 보이네 그치 그렇게 막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고 초록잎이 올라왔네 벌써 응 그치? 아 다 뜯어졌네 엄마 딸기만 그래서 아니 다 뜯어졌네 저녁처럼 엄마 뭐해 여기 앉아서 먹을래 나는 아 그래? 이따가 이게 좀 이런 소리네 젊음의 젊음의 거리야 야 너 머리 자유야 여기 어? 여기 우리 다 같이 찍지 무슨 왜 그래? 엄마랑 찍어 아 싫어 내가 찍어줄게 아니야 엄마랑 찍어줄게 빨리 아 사와 빨리 빨리 사올 누나 독서지 저거 내리고 자유가 응 가자 됐어 가자 셀카 엄마 셀카 같이 찍자 엄마 빨리 이거 찍어야 갈 수 있어 너 셀카는 셀카 아니 아니 이거 사진 찍었잖아 사진 찍어 난 이거 찍을텐데 어 알겠어 하나 둘 셋 찍어드릴까요? 어?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아요 하나 밖에 없어? 라면? 떡국도 있잖아 떡국만두 있어 수빈이는 어떡해 누가 뭐 먹을래? 같이 먹어? 같이 먹어? 할머니 밥 먹었어요? 응 우리 라영 먹을 건데 같이 먹할래? 선생님 선생님 띠이 왔다고 하고 싶어 왜? 진짜? 띠이 왔다고 하냐고 있어 이게 뭔데? 원래 안고 죽도록 살고 싶어 나니까 죽었어 진짜? 이거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다 초콜릿 파티 저 지금 왜 저게 음성들 고기 프로씨 이거 어떡해 금방 흰 고기 자 텐 앙 다 아.. 끝났어 쓰레기 버렸대 아.. 너무 맛있겠다 엄마 코카칼 이거 넣었는데 엄마 라면을 드실래요? 안 먹어요. 어우 맛있겠다. 공유 좀 드세요. 아니야 안 먹어요. 다섯 먹고다가 퍼진다 퍼진다. 수입 퍼지는 거 싫어하는데. 아직 꼬들래. 꼬들꼬들래. 생겼다. 잘 끓였지? 잘 끓였지? 아니요. 자기야 코가 다 많이 나사먹었다. 아이고 다행이다. 빨리 나사왔어. 깨끗한 아침은 라면입니다. 맞아. 예전에 참 많이 먹었는데. 어렸을 때 뭐 짬뽕라면 이상한 거 막 먹었잖아. 어렸을 때.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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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때로. 때때로. 나 귀여워. 왜? 갈라고? 이제 언니한테 갈라고? 간다. 또 업죽한다. 할머니 엄마야. 띠로 엄마까지 해줘야 돼. 할머니 피아노. 할머니하고 있어. 어? 띠로. 띠로. 피아노. 멋있는데. 자세히 멋있는데. 멋있대요. 띠로씨. 할머니 손을 왜 계속 세우고 계실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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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